얘들아 내 1층에도 있어 저 챔 아 킬이야 내 쪽 킬자 저게 2챔이야? 내 쪽 계단 내 2층 이거 빼고 있어 4번 둘이다 4번 팡 4번 팡 하나 4번 팡 더 있잖아 짤 쪽에 한 팀 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 저 점은 네 붙어 줄게 한 번 더 있어 한 번 더 있어 4번에서 하나 붙어 4번에서 붙던 거 기자 4번에서 붙던 거 기자 내 쪽 나왔다 내 쪽 나왔어 4번쪽 4번 이거 코너맨에 있어 와 얘 굉장히 굉장히 잘 쏘는데 한 발이 안 세는데 집에 더 없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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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없어 왼쪽이 기절이고 이번 쪽 장군의 둘이야 2번 둘이야 뛰어다녀 2번 아 보인다 빠지는 건가 4번 단차 뒤로 4번 단차 뒤 기절이냐 아 기절이야 널리 가둔 거 기절이야 여기 나왔습니다 피킹 안 할게 이거 폭 가러 갈게 폭 짧은지 굉장히 말죠 아무튼 나랑 팀이 기절이야 형 뭐 이렇게 장군으로 오냐 도로 나가는 거 장군 생각이었나 보다 바이도 있어 바이도 있어 바이도 있어 바이도 기절 바이도 기절 나 에스파 하나 나 내 자리에 엄마 하나 해줄래? 나 왜 1번으로 봤지? 사람을? 나 사람 못 봤는데 아 들어왔다 왼쪽 집 바깥 기절 나이스 일반 1층 집 하나 있어 얘네 셋 이상이다 알게 1번으로 하나 나왔다 외포도 있다 뒤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내 쪽 나와 내 쪽 둘 나온 거 기절 하나 봐줄게 1번 단차 하나 아 나 피점 옥상에 있던 애가 내려와서 죽은 거야 내 쪽 그래 내 머리까지 왔다 이미 내 머리 봐줄 수 있나요? 여유가 돼? 나 못 봐줘 알았어 알았어 4K고 3번 둘 기절 4번 나무 하나 더 4번 나무 양강 맞고 있다 4번 나무가 3번 팀이야 3번 3기절이야 3번 끝났고 3번 끝났고 5번 팀 하나 끝났으면 내놨어 3번 끝났고 3번 끝났고 5번 팀 하나 끝났으면 내놨어 나 없기? 없기? 이거 맞아? 이거 야 지렸다 코트를 지렸다 어 어 왜 이렇게 잘 있어? 왜 이렇게 잘 있어?